우리 려명단은 강서문화원 공연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재능기부와 봉사, 행사 등을 주로 하는 생활예술인 단체입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실버페스티벌 행사도 하였고 사인이스타상도 받으면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연륜있는 무용단입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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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